수능 한 달 전 수포자들까지 인강 듣게 만든다는 아이돌 미모의 수학선생님. 유튜브 D&T M A T H E D U C A T I O N.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수능이 한 달도 재남지 않은 지금 심란한 고3 학생들의 마음을 다잡아줄 미모의 수학선생님이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상에는 아이돌급 비주얼을 가진 인터넷 강의 강사의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다. 사진 속 강사는 걸그룹 트와이스 체형을 똑 닮은 외모로 누리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주먹만 한 얼굴에 또렷한 이목구비가 돋보여 칠판에 쓰인 필기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정도다. 유튜브 D&T M A T H E D U C A T I O N. JYP 엔터테인먼트. 사진 속 강사는 메가스터디 러셀 목동에서 수학과목을 맡고 있는 주예지 강사다. 중앙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한 주강사는 해당 학원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미적분을 가르치고 있다. 주강사는 아름다운 외모뿐 아니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풀이 과정을 선보여 해당 학원의 학생들에게 인기가 넘친다는 흥문. 이처럼 미모와 지성을 동시에 겸비한 주예지 강사를 본 누리꾼들은 나도 수학 강사인데 저분에게 수학 배우고 싶다. 이제라도 공부를 시작해야겠다 등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메가스터디 러셀 목동 공식 홈페이지